자 갑니데이 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스파레즈 11기 그죠 벌써 이제 딱 4월인데 딱 좋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스파레즈 앞에도 지금 보면은 며칠 전만 해도 벚꽃이 진짜 만발해가지고 이뻤거든 내가 그 벚꽃이 바람이 안 불었으면 좋겠더라고 며칠 전에 와가지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도 조금 남아있긴 해요 하늘 보니까 구름이 개고 있어 내일은 테라스에서 또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좋은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파레즈 11기 오늘은 딱 세 분을 제가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자 내가 소개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우리 순천댁 황자매 황자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온 황자매 원 순천댁입니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아니요 어제 밤에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우리 동생이랑 같이 동생이 직접 운전하고 여기 먼 곳까지 찾아서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어젯밤에 너무 반갑게 우리 실장님이 맞아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딱 들어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입구에서 우리가 담소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을 배정 받아서 올라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깔끔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가 잠을 자고요 어젯밤에 오늘 지금 우리 열 분인가요 아홉 분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도기환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경매 교육을 지금 막 받고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느낀 게 참 많아요 참 좋아요 좀 이따가 얘기하고 네 수업에서 왔잖아 네 오게 된 계기 오게 된 계기 네 제가 동생을 통해서 먼저 이 경매 교육을 받고 지금 건물주가 여러 개의 건물을 갖고 있는 동생 친구를 보고 부럽다는 마음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동생과 함께 용기 내서 여기 왔습니다 네 옆에서 그냥 약간 건달 같아요 우리 현장님 빵 터졌어 지금 우리 황자매 두 우리 순천에서 두 자매 사촌간이죠 그렇죠 참 사촌간에 우리 교육생들 보면 보통은 그 뭐야 친구인 그 양숙이 선영이 임자매 거기는 임자매이고 거기도 순천이잖아요 추천으로 해서 이제 와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임자매 오늘 두 분 오신 황자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부가 같이 하는 교육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엄마 아들 딸이 세 명이서 한 교육생이에요 같이 거기는 거기는 이제 다 선녀총각이었는데 교육생이 되면서 다시 시집장가 가가지고 지금 지금 거기도 이제 세 명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 물건은 아들 딸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막 조사해서 같이 입사도 보고 딸 물건 엄마 아들 같이 조사해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나는 물려주고 싶은 게 경매의 지식이었어요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교육생들 보면 참 다양한 칼라들이 많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황자매 2로 돌아가가지고 자 자기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자매 2 순천에서 온 선영이 친구 은영입니다 선영이하고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학창시절 보냈는데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했는데 선영이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아니요 저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됐죠 근데 늘 생각하고 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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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 거 바다 긁어 바다 긁어 그런 심정으로 선영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이 찾아낼 수 있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선영이는 저를 찾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서 선영이랑 다시 이제 만남을 계속 이어갔죠 근데 선영이가 한 3년 전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선영이를 바라봤는데 선영이가 경매를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점점 선영이가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저도 이제 거기서 관심을 조금 갖고 약간 살짝 경매 공부를 해봤는데 좀 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아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 거 컨설팅 하나를 받았는데 그분은 저 물건이 좋고 안 좋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하나를 낙찰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매 교실을 갔었는데 법원 앞에 사고 있거든요 수업 내용이라는 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게 그 기간 안에 무조건적인 경매를 받게끔 하려고 약간 그런 유도를 하시는데 정확히 아직 물건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시세조사니 뭐니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매를 받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나 추천하시길래 제가 그 물건이 만약에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안 되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라고 말했더니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수업시간에 화를 내시면서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아 저 사람의 목적은 저분의 목적은 그냥 무조건 한 건을 했다 이것에다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보러 거기를 가지 않고 안 왔는데 아니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안 갔습니다 언니 안 가고 그냥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선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선영이가 하고 있는 것들 지켜봤죠 그래서 지켜보면서 이제 걱정도 되고 했지만 아 나도 내 인생이나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킬 어떤 그런 것에 이게 부동산 공부가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거를 하나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에 이 경매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선영이는 어때요? 선영이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요 당당하고 보기 좋고 어 뭐 거물죽 거물죽 선영이 많이 거물죽 부럽고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입니다 선영이 선영이 성격이 약간 친근해서 그런지 똑같아 그래도 저는 약간 소심한 편이에요 보기에는 소심한데 실제로 약간 소심한 면도 있어요 근데 선영이처럼 과감하게 제가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은 이제 공부를 공부를 해서 아는 게 말해지면 또 어떤 실력이 생겨서 자신감이 있으면 또 뭔가 하겠죠 근데 지금은 좀 최대한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하고 싶은 그런 소망입니다 선영이가 뭔 얘기를 하던가요? 경매에 대해서 선영이는 물어보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마음속에 항상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전에는 경매에 대해서 약간 그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약간은 갖고 있었어요 남의 눈물이라는 생각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고 그 사람들의 뭐 약간 그런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어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세월이 흐르니까 다른 것보다 이렇게 부동산은 결국에 남는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투자보다 부동산을 한번 관심을 가져와 보자 공부를 해보자 약간 그런 거를 제가 갖게 됐죠 제가 열심히 교육 받아서 주변 반들도 이렇게 좀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선영을 찾았을 때 선영이 말은 뭐였어요 경매 경매요? 많이 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되어 가는 과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괜찮냐 할만하냐 이런 이야기 했었고 뭐 이제 지는 뭐 또 자랑하죠 돈 저랑 돈 저랑 돈 저랑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같이 낚시 한번 가서 또 밤새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선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야기 했었어요 여기 우리 교육비가 처음에 500이라고 해서 우와 뭐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선영이가 그러더라고요 해보세요 결코 아깝지 않아요 이 돈 정말 아깝지 않다고 자기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사실 500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잘한 걸까 뭐 이런 생각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선영이를 보고 선영이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선영이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우리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미타자 교실에 보면 천리마를 얻은 지혜라는 게 나와요 천리마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비 500이라고 했을 때 정말 처음에 저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랬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언니가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막 공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치를 딱 주고 물론 저도 선영이와 친하니까 선영아 어떻게 어떻게 하냐 나 이거 건물에 관심 있다 하면 어쩌면 그 수준에 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하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선영이와 다른 또 세계로 이걸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뭔가 말씀 지금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영, 임자매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특히 선영 씨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아까도 대표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 자기 언니 수준을 아는데 내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대요 뒷구리 땡겨가지고 대표님이 그거 팽팽하던 머리 아무것도 안 들어있던 거 지식도를 가느라고 쪼글쪼글해지는 거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계속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 타자가 안 돼요 타자가 전혀 안 돼 그래서 물건을 조사하는데 타자가 안 되니까 그 녹음을 해갖고 와가지고 딸림이 있잖아 딸림이가 밤새 그거를 타자를 쳐줬어요 하고 또 본인이 읽어보면서 또 보강하고 조사하고 대표님한테 또 컨펌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경매는 결국은 열정이에요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열정 대표님이 임자매를 계속 칭찬하고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임자매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그 열정 그 머리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대표님한테 머리 아프다고 하소연하더라고 근데 그 머리 아픈 부분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말끔히 쏟았다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 협회 와가지고 이제 뭐 경매 경찰도 모르니까 이러던 친구들이 이제 가끔 소금쟁이 때 오게 되면 막 그냥 전문용어가 막 술술술술 막 나와 완전히 유식해져가지고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능력자지 그정 당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구 건물 지금 안동에 있는 거 그게 19개의 방인가 12개의 방인가 수익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동 가지고 있지 천물건이지 그게 그 다음에 혼자서 배우는 시식을 가지고 9개의 오피스텔 낙찰을 받았죠 가구 언니하고 계속 경합 붙으면서 둘이서 가축 조사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거 보면서 아파트도 경매 받고 그때 아파트 가지고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쪽에서도 순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쓸 것인지를 지지난달에 와가지고 막 내기를 걸고 이랬었어 그만큼 실력이 한번 이렇게 실무를 배우고 나니까 일치월장 하는 거예요 스파리주는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님의 정말 중요한 실무 큰 그림으로 아셨죠 자 우리 옆에 우리 현짱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짱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40대 초반입니다 애기 같아 애기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혼했고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예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아는 이제 제가 보험 쪽에 일을 했으니까 원무과장들하고 좀 친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원무과장이 자기가 어디 빌라를 경매로 낙차를 받았다고 세를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때 나도 받고 싶다 막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 지금 딱 나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 일에 치여가지고 다른 걸 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회사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에 이제 회사 그만두기 전에 이제 고민하는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만두면 뭘 할까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위시리스트처럼 적었어요 정리를 그 중에 경매 배우기가 있었어요 경매 책 읽기? 경매 오프라인 강의 듣기? 온라인 강의 듣기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뭐 이거 운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경매 책은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제 경매 책을 제가 읽은 것들이 제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뭐 돈을 투자해서 이 보증금 날린 얘기 뭐 배당금 잘못 배당돼가지고 세입자 인수했던 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겁이 더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는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한 2, 3개월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책도 안 본 거예요 책도 안 보고 이따가 아이고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은데 하다가 다른 거 막 유튜브 뭐 인문학 강의 이거저거 찾아서 듣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제 유튜브에 그 홈에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쪽 지사장 이연태 지사장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연태 지사장님이 올린 걸 다 들었는데 너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아 그럼 그 본사 거를 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본사 거를 찾아서 듣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권리 분석 듣고 여러 가지 다 찾아 들은 거예요 독이완의 뭐 부자 마인드 뭐 이런 것도 다 듣고 근데 이제 부자 마인드를 듣고서 제가 너무 많이 좀 아 저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 저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다 내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럼 이거를 계속 들어야겠다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정신 개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백만장자 시크릿 뭐 부자되는 뭐 그런 것들 책이 많잖아요 책 내용이랑 지금 이제 독이완 협회장님이 쓰신 부자 마인드 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 그래서 이거 부자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떨쳐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확신도 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황자매 언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료가 사실 저는 사실 좀 부담이 뭐 되게 좀 놀랬어요 듣고서 안 놀랜 사람이 놀랬어요? 네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 뭔 교육비야 교육비 이거 내가 이만큼 교육에 투자한 적이 없는데 일생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날리면 이거 난리 나는데 회사도 그만뒀고 이제 들어올 수입이 없는데 우리 남편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면 친실할까 그러니까 저도 남편한테만 얘기하고 주위에 아무한테도 500만 원이나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부부간에도 숨기는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한 건가를 엄청 한 2주, 3주 엄청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아니 강의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했는데 이게 공포가 이게 내가 이제 불안감이 떨쳐지질 않으니까 뭘 못하겠더라고요 법원에도 저 혼자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공포감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5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공포감을 떨쳐내야지 이걸 뭐 시작하든지 하지 그래서 그냥 다른 보니까 8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전화해보니까 한 자리밖에 안 남았대 하나 남은 거 하나 남았다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이름 좀 올려달라고 우선 잠깐 올려주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 등록할지를 해서 한 2, 3일 이따 전화했더니 아직 자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후회하는 부분은 없어? 괜히 왔나 아직 시작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인 거고 아까 우리 향자매 2가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 그 경매에 남의 집을 뺏는 거 아닌가 근데 남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대리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경매 낙찰이에요 대리요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모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망한 사람이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망한 눈물은 뭐냐면 본인이 남의 돈을 썼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을 썼던 근데 은행의 돈은 또 우리의 돈이잖아 다 적금이고 보험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또 이자를 받는 건데 근데 내가 돈을 채무를 못 갚았는데 이 채무가 해결이 되려면 빨리 경매에서 낙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는 2회 3회 떨어진 걸 좋아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2회 3회 떨어지면 자기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춰진 보물 찾아내는 걸 찾느라고 남이 들여다보지 않는 물건 오늘 우량 물건에 대해서 아까 조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는 거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경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이 사람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경험해 봤거든 내가 경매 당했을 때 처음에 난 경매 당했잖아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방송 여러 번 했는데 망했을 때 처음에 딱 경매 당했을 때 우울하지 얼마나 두려운데 발자국 소리 하나 해도 민감해져 누가 내 집을 뺏으러 온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난 내가 책임을 못 져가지고 망했지만 막 두려워 텔레비 소리만 지나간 사람만 있으면 텔레비 소리도 줄이게 돼 그만큼 불안해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게 딱 일처리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샥 나오더라고 오 다행이다 어 이거 저거 나 잘 안 됐어 내가 좀 더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회에 또 떨어지는 거야 근데 3회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확 줄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덜컥 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경매 당해서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데 집으로 채무가 다 해결이 안 되고 대려 빚은 빚대로 남고 집은 집대로 날아가겠구나 생각이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는 빨리 저거 이번에는 누가 낙탈 받아가지고 뭔가가 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어 그죠 이런 생각을 못 해봤지 근데 모르는 입장에서 아 경매는 정말 눈물이고 망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고 이거는 힘들게 준 게 아니고 차라리 빨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뭐냐면 세입자 중에 돈 못 받는 사람들은 진짜 안쓰럽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옛날처럼 틀려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다 보증금도 해서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데 과거에 그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 마음이 안쓰럽지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딱 경매를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그죠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 말이 맞지 눈물을 닦아주네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리가 좋은 물건은 빨리빨리 골라가지고 해수해 주려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재개 발판이 됐는데 이게 뭐야 진짜 5위에 6차된 사람들은 그냥 망해놓고도 빗은 빗대로 떠안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더 쓰라린 눈물이 돼요 아셨습니까? 네 경매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경매 공부는 즐겁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옛날에 뭐 TV에서 봤던 딱지 붙이고 막 이런 개념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지금 스파레주를 첫날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은 이제 우량 물건에 대해서 살짝 배웠는데 어땠어요? 그 생각에 느낌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황자매? 황자매 투? 눈이 막 깜빡 깜빡이면서 생각하고 있어 자 우리 현장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사이트 킹왕짱 옥션 사이트 보면은 레포트 같은 거 이제 옛날에 했던 분들 거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쉬는 시간도 없고 이거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은 이제 워밍웅업 차원에서 이제 협회장님이 진행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 주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라이트하게 해서 지금 아직은 좀 덜 부담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배워볼 수업은 어때서요? 아까 뭐 우리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뭐 뭐라고 그래야 돼 사기꾼 같다는 등 아니 괜찮아 상관없어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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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짜리 다단계 근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도 들었고 해서 이제 왔고 뭐 재밌었어요 협회장님이 뭐 이렇게 인상이 맨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웃는 걸 보니까 직접 되게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협회장님도 그렇고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져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동생이랑 선영이 이야기만 듣고 실은 왔고 그 바빠가지고 여기 그 사이트 영상도 잘 못 보고 사실 너무 경매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여기 동기생 분들이 정말 많은 검증을 거쳐서 왔다는 걸 제가 여기서 와서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도기한 대표님을 킹왕짱옥션 여기를 지금 검색을 엄청 많이 하시고 비교 분석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까 그 뉴욕에서 오신 분 그분도 그 먼 곳에서 엄청 많은 시간 동안 이걸 사이트를 보면서 분석하고 나름 고민하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와 보니까 잘못 온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아 배울 게 참 많고 많이 얻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도 왜 이런 게 관심이 없었겠어요 가끔 시간 날 때 컴퓨터를 보면서 옛날에 이 경매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그냥 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쭉 검색을 했는데 이거 보면 머리가 아파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첫 수업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금 하나하나 실전을 이렇게 보는 방법부터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온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 말해버리고 나한테 왜 말을 하는지 편하게 해도 돼? 기대가 아주 큽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접수하고 좀 유튜브를 그런 거 몇 번 듣긴 했는데 이제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뭐뭐 들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어제 밤에 늦게 갑자기 좋겠죠 제대로 이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금 가서 열심히 정말 시킨 대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선영이가 했던 게 하루에 막 3시간씩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선영이가 투자해둔 500 얼마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힘들게 번 돈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몰래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은 시키는 대로 뭐 몇 번 50건 검색하라고 그랬어요 50건씩 그렇게 열심히 검색해서 이렇게 좀 달인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최대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곱게 생각했습니다 좀 뽑으라고 아까 대표님이 아 그치 뽑아가라고 근데 길벌을 뽑는 사람은 내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 스파레즈 수업이라는 게 자체가 뭐예요 자기도 학습이잖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얻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런 수업이면 대표님의 일정에 맞춰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만 따다딱딱딱딱 하고 그냥 끝나면 돼 근데 이거는 실전을 목표로 하는 실무 수업이잖아 그죠? 6박 7일 동안은 실무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조건은 뭔지 막 해봤잖아요 그죠? 그걸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건 검색을 고르고 고른 걸 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 되겠지 과연 이게 얼마짜리냐 너 진짜 얼마짜리야 내가 가보지 않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조사 능력이거든요 이런 실무를 배운 다음에 내가 수파레즈 6박 7일이 딱 끝나면 결국은 이제 다 내 몫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대표님한테 백업을 받는 거잖아 뭘 알아야 백업을 받지 안 하면 백업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파레즈는 뭐냐면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6박 7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진희를 불러야 돼 대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해야지만 대표님 짱 나오지 안 그러면 대표님 안 나와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공부는 하고 있니? 본인이 연락하지 않으면 그 많은 교육생들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막 결국은 그게 뭐야 내 공부는 내가 해야 돼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능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우면 백업이 없어 결국은 자신감하고 열정 그래서 항상 열정 열정 그 열정이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쭉 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컨트롤 되잖아 대개는 보통은 하나 끝나고 남아는 게 헥 이러고 있는데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협회에 있는 교육생들 보면 뭐 다섯 건, 여섯 건 해서 건물만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월세 수익이 5,600이 나오기도 하잖아 순수익이 월세 순수익이 자기가 월급 외에도 그런 교육생이 되려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박 7일이 끝나고 아까 진이가 되어서 우리 도기환 대표님이 진이가 되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전화를 하면 되는가요? 바쁘시잖아요 바쁜 건 본인 사정이지 전화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와주시나요? 본인 사정인 거지 나는 경매를 돈 500을 내고 있으니까 대표님을 열심히 불러낼 전화해서 전화가 통화해서 안 받을 때는 결국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렇게 수업 중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녹음 중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회의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화가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전화해서 안 받으시면 지금 미팅 중이라든지 교육 중이라든지 이런 생각하시고 그냥 카톡이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대표님은 아주 그냥 그거를 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노트북을 달고 사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이메일 넣는다든지 만약에 어느 순간 물건을 골라가지고 골라가지고 물건을 낙찰 받기 전에 이제 조사 단계가 오게 되면 계속 통화로 그래야 내가 딱 컨펌을 받으면서 입찰 보는 당일날도 대표님한테 컨펌 받잖아요 백업사비에서 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본인이 자기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대표님이 옆에서 지원을 핸드링을 해줘요 딱 집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본인이 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써야지만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나한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까지 그거를 깨고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표님의 백업이에요 그래야 내가 두 번째 물건을 그런 생각을 종합을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이 스파이저 오는 목적이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컨설팅 맡겨버리면 편하잖아 내게 해본다는 건 딱 그거겠지 그죠?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을 달달달달 볶아요 볶아 선영이, 양숙이 얼마나 볶아 나중에 도망다녔잖아 대표님이 그래서 나중에 양숙이가 대표님한테 딱 그러던데 제가 오늘은 대표님을 놔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대표님은 고맙다고 그 친구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소금쟁이에 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녹음기를 대표님의 턱에 갖다 대요 모든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면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가볍게 나온 질문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기를 달고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죠? 오늘 스파이저 오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누가 가장 공부를 잘할 것 같은지 한번 나 왜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할 것 같다 제가 가장 잘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 얘기를 해줘요 나는 스파이저 교육을 아니 내 생각 스파이저 교육을 통해서 내가 1등으로 낙찰을 받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생들이 현재 쉽기 위해서 아니 편하게 얘기해 눈 깜빡거리고 난리 났어 다른 분들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저는 최대한 우리가 멤버가 됐으니까 아까 협회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오늘은 몇 건 조회했다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극도 되고 그렇잖아요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빨리 먼저 하고 아 나 오늘 몇 건 했다고 오늘 1분에 몇 건 했고 뭐 3분에 몇 건 했다 이렇게 좀 푸시하고 저도 또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저도 빨리 먼저 좀 앞으로 나가서 또 언니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고 저도 여기 옆에 동기들 보면 컴퓨터 아까도 돈 많이 받았는데 저도 또 빨리빨리 해서 도움도 드리고 그러면 저도 좀 실력이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운다 하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본인은 아 말 잘한다며 제가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중하게 접근해서 원래 신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별로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또 큰 돈이 오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거 하나 사실 받고 싶거든요 큰 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억 아니 상가를 받든다 약간 좀 큰 걸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언니끼 아니고 은행이 다 제 돈입니다 아 신용 가지고 있구나 아니지 은행이 제 돈이라니까요 아니 꼭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잘 배워서 신중하게 투자해서 무조건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오늘 사람들 만났는데 되게 너무 이게 좀 경매하면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 같은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좀 친근감도 가고 그냥 우리 언니 오빠들 뭐 이런 약간 그냥 정말 퇴직을 앞두신 분도 계셨는데 또 우리 형 부모인 것 같고 정말 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같이 이렇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네 지금 좀 전에 계획했는데 보통은 그 다른 데 가게 되면 정말 안 좋은 말로 뭐 어중이 떠중이 정말 약간 그런 게 많은데 협회는 되게 교육세대의 퀄리티가 높아요 이게 500만 원을 내는 것도 장난이 아니지만 이게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협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강한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까 대표님이 항상 방송에서 보면 강하시잖아 그죠 제대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경매 투자는 결국은 작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결국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사 능력이 약하게 되면은 실패 투자가 돼요 그게 문제에서 하자가 경매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봤다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는 결국은 능력으로 자기가 물건 고르는 거를 아니 물건 고르는 것보다 조사 능력에서 놓친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표님 쪽으로 논리적으로 깐깐하게 경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는 재밌게 이렇게 살고자지만 경매 투자 공부하는 것만큼은 정말 논리적으로 깐깐하게 그래야 내 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분 동생은 방금 큰 걸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우리 협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거에 들어가서 거기 큰 건 하는 사람들은 큰 건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잖아 그리고 작은 거는 작은 거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작은 거 하는 건에 가서 조금 더 많이 쓰면 빨리 낙차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경험을 또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건을 좀 여러 개 해보고 난 다음에 큰 건으로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돈이 없고 저는 그래서 그러게요 물건을 하나 큰 거 골라서 사고를 딱 치고 야 밀어 안되지 사고 치면 안되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 했던 대로 사실 경매가 해가지고 실패하거나 실수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물건을 잘못 사서 잘못 사서 거기에 물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그냥 애물 덩어리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결정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두는 다 그러겠지만 조금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매 공부는 진짜 깐깐한 데서 배워야 돼요 대충 좋은 말만 막 설레발 치는 데는 결국은 영양가가 없고 대표님이 깐깐한 이유도 그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경매 유튜브에서 막 강의할 때도 어떤 거는 막 너무 논리적이고 막 직설적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 그러니까 직설적이에요 근데 그걸 딱 벗어나게 되면 오늘처럼 수업할 때 재밌지 않았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공부한다든지 투자할 때는 대표님처럼 그걸 닮아가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깐깐해야 되고 크로서 체크하면서 완벽해야지만 내가 실패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나는 스파이조 6기가 11기인데 정말 잘 될 것 같아 서로 으쌰으쌰으쌰하면서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경매 이왕하는 거 큰 건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한 동씩 하는 분들 꽤 있잖아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 지금 월요일날 방송할 것도 다가구 건물 한 동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룸이 19개예요 19개 19개고 시차익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월세 수익도 상당한데 지난주에 방송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초보반 수업 있는 날 우리는 바깥에서 그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하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작년 총과 재작년 총과는 우리 교육생 중에 하나는 5층짜리 건물을 한 동을 받았어요 상가로만 경남 진주인데 상가 한 동 5층짜리 건물인데 평수가 400평다예요 1층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자가 다 끝나 나머지 2층, 3층, 4층에 자기 월세 수익이 대충 1층 정도로 대표님이 모직하면 너는 이 물건 하나 가지고 그 동네에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컸던 게 있었어 결국은 그것도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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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한 동 1층에 100평, 2층에 100평, 4층 건물이었어요 얼마 시세 차익이 있나요? 시세 차익이 아마 그게 한 몇 번 떨어져가지고 그 사이만 2, 3억 몇 봤을 거예요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지 그거는 벌써 제작력 거리인데 상당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 그 상가에 아마 그 방송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초대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낙찰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기 이렇게 올리나요? 아니요 사실은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올리는 것도 우리한테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고 방송을 안 해줬던 이유도 있었어요 낙찰 사례를 그 이유는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지 몰라 그런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에 자기 포커스를 맞출까 봐 같은 교육생들이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공부가 거기에 슬럼프가 오잖아 그래서 그 방송을 안 해줬어요 일주일에 막 두 건 세 건 다 잘 받아도 다 해주지도 못했지만 그걸 해주면 교육생들한테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또 한 초 안으로는 좀 해줘야지만 또 에너지를 얻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해주는 편인 거예요 다 해주지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협회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냥 배우면 돼요 아 그러면은 자 스파이주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 한번 추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일단 우리 애들을 한번 데리고 와보고 싶었고 원래 좀 좋은 거는 자기 가족에게 먼저 권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 형제들 또 와서 교육도 받아왔으면 좋겠다 또 좋은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스파이지를 망설이시는 분들 망설이는 사람들은 받지 마세요 경쟁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식구들 와서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세 명 오면 1,500만 원 들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이거 참 정말 선영이가 제 딸한테 이걸 가리킨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건물주 돼요 뭐 그런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식구들 일단은 일단은 아니 이거 제가 오늘 우리 저기 애기 아빠가 부부동반에서 지지도 여행 갔어요 이제 저만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니까 다들 무슨 교육인데 그 신랑을 혼자 가게 하고 가냐고 막 자꾸 그래요 근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 이만 이만한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혼자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날 욕할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너무 돈 벌고 싶어서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너무 뭐 이렇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기 그거 해갖고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겠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랑이 이제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하면서 자기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포가 야만야만해서 곧 서울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경매 공부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와이프도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포 좀 데리고 가라고 집에 놀고 있으니까 같이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와서 이제 소개를 좀 해서 같이 가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봐봐 내가 거기 가서 성공을 해서 잘 돼서 소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결정은 자기들이 하지만 선택은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가 잘못되면 조상탓 하잖아요 남 원망하잖아 그래서 내가 절대 아니다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해서 성공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소개를 하냐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남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몇 자리가 남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남편분이 이제 전화가 이제 우리 아빠가 전화를 해주더라고 통화를 했어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정확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물어보겠다 했는데 와이프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분도 경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뭐 친구들이 뭐 서울 쪽에 부동산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나 봐 근데 그분 말씀이 어려워 그거 안 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거 안 돼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잘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빠한테 그랬죠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자 내가 해서 잘 되면 먼저 내가 좋으면 내 가족한테 소개를 해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영이를 보고 왔듯이 내가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면 옆에 지인들 친구들이 나를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때 빚도 많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재산을 정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아 나 사실은 요만요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갖고 갇혀준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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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을 좀 맞아 내가 그냥 꽁짜는 없지 나 선영이한테 밥 샀잖아 맛있는 밥 많이 사야 돼 지금 그래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지인들한테 알려야겠죠 이제 일단은 제가 해보고 좋으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광고는 많이 할 겁니다 네 아니 그 양숙이도 있잖아 양숙이한테는 도움 안 받았어? 양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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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가서 한 번 만나고 궁금해요 엄청 여기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아 한 번도 본 적 없어? 저는 양숙이한테 잘 안 하는데 안 만난 지 한 30년 됐고 한 번 미용실 하니까 미용실 찾아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지 양숙씨 가가지고 산잔 먹으면서 그 변천사 한번 들어보면 아이고 또 대단하지 중학교 때부터 양숙이 언니 봤거든요 제가 중고 시절에 양숙이 언니를 봤기 때문에 한 3년 4년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랬는데 나중에 미용 기술을 해서 또 미용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미용실을 하고는 제가 못 봤어요 사는 동네가 좀 다르고 그래서 아까는 무슨 말을 하려고 양숙이 언니는 아니야 그 전에 까먹었어 어쨌든 그 임자매도 굉장히 지금 거기 있는 남동생까지 같이 껴가지고 누나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영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대출이 한 9천만 원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데 중도상암 수수료를 9천만 원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기간은 한 2개월 한 70일 정도 그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잠깐 돌려주고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그 돈이 필요해서 하면서 막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는 지인들 앞에서 두 명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빌려주지 마라 라고 했어 서로에게 피차 부담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선영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영이는 친척 식구들이 일택이 또 큰오빠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 오빠랑 온 식구들이 돈을 밀어준 거예요 돈을 밀어준다는 거는 선영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했으면 아마 안 밀어줬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그 모습을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신뢰 신뢰 관계에서 밀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뭐 그 형제가 보기 좋았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노력한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 형제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난 우리 동생 너무 좋아하지만 돈 빌려주기 싫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사촌 언니 너무 좋아하지만 금전은 그렇지만 언니가 정말 우리 경비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얼마 저 투자하죠 언니 나도 좀 투자 좀 할게 저 스스로 이렇게 할 것 같은 방송님 멘트를 잘 못했죠 방송님은 방송을 좀 알아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는 결국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있게 생기잖아 근데 믿음 있게 하는 또 행동이 그거를 만들게 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스파이지 왔으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뽕을 뽑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본전을 뽑아가야죠 본전을 꼭 뽑아가겠습니다 대표님이 본전 뽑아가래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본전을 아까 뭐라고 그랬지 뽕을 뽑으라 했나? 꼭 뽑아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대표님한테 정말 대표님의 노하우인 실물을 배워가지고 뽕 뽑으면 그 뽕이 나한테는 능력이 되잖아 그렇지? 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표님의 능력에 편승해서 건물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고급지다 고급지다 고급지기 해야 돼 순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급진 거 처음 느꼈어 나 이 선영이 양수경 상대하다가 어쨌든 친구들 얘기 나온 게 정말 친구로 잘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춘간이 온다는 것도 쉬운 사례는 아니에요 쉬운 사례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서 스파레주에서 스파레주 6박 7일 끝나는 날 그냥 눈이 그냥 동그랗게 딱 떠져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 가지 않고 올해 한 해 아니면 올 가을 안에 좋은 우량 물건으로 딱 잘받아서 4명으로 내가 스스로 골라가지고 내가 조사해서 4명이 갖는 부동산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